이게 지금 중국 기업들이 처한 어떤 상황들, 소비 기업들 특히 두 가지 정도가 마오타이가 보이는 행동에 딱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가 지금 안 좋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 소비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소비 기업에는 그런 게 딱히 없었지만 향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된다. 특히 마오타이같이 고가인 제품들은 향후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들어서면서 반부패 정책을 쳤을 때 제일 먼저 주가가 무너졌던 게 마오타이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 너무 고가 술이다 보니까 로비에 사용이 많이 되고 공산당이라든지 이런 정부 요원들의 정치 행사 이런 데에 사용이 되던 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향후에 또 혹시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정부랑도 잘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면 한 50만 원? 여러 가지 그것도 급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오타이는 한 병 이 정도 되는 게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 술입니다. 근데 이 비싼 술이 최근에 젊은 층에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가 저가라고는 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좀 내놓는데요. 작년에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놨었고요. 이제 그 바이주맛 아이스크림을 내놨었고요. 그러면은 약간 취하나요? 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 먹으면 약간 취하는 건가요? 여기에 술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마오타이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를 원래 좀 일찍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번 5월에 갔을 때는 못 찾아서 이제 상점이 없어요. 그래서 못 먹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상점을 상의해서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어봤어요. 잠깐만. 이사님 너무 익숙한 유튜버 재질이에요. 제가 가서 먹어봤습니다. 지금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저거 한번 해보려고. 저거 지금 모닝라이브를 위해서 찍어온 거죠? 저도 처음 보네요. 찍고 나서 처음 보는데 좀 민망하네요. 이제 뭐라고 말할 차례잖아요. 맛이 되게 신묘하고 혁끝에서 알싸하고 이렇게 얘기 나올 차례잖아요. 제가 저 맛을 표현하자면 일단 맛이 없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근데 맛이 있지도 않아요. 아 진짜요? 제가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냥 무맛? 마오타이 향은 나는데 이거 맛있다. 또 먹겠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게 가격이 저 조그만 거 하나가 66이완이에요. 그러면 얼마인 거죠?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저게요? 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엄청 불티나게 팔렸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저거는 제가 한번 어떤 맛이냐 해가지고 먹어보려고 했는데 저게 이제 젊은 층에 어필을 하려고 잠깐만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에서 지금 청년 실업률은 아예 집계를 발표를 안 할 정도로 젊은 층의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나오고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릴 수 있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많이 팔렸다고 하고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의 젊은 층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 만족을 위한 소비는 또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경향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싸더라도 소비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고요. 저거 외에도 최근에 이제 그 마오타이랑 도브라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아니 그 초콜릿. 초콜릿이랑 둘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초콜릿을 내기도 했는데 아 위스키 봉봉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그 초콜릿에 위스키 같은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근데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그렇죠. 여기엔 들어가 있는 건데 많이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아 그쵸. 안 돼요. 하나도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두 조각에 35위안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두 조각에 6,400원이거든요. 그런 것도 젊은 층들이 사만 오는데 네. 근데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오타이 술이 얼마나 들어가냐를 보면은 사실은 아 저 마오타이 한 병에 50만 원 정도 하니까 괜찮은 가격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저거 한 병에 50만 원은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는데 초콜릿으로 한 번씩 맛볼 수는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브랜드를 이미지를 영하게 좀 낮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마오타이 라떼 그 저희가 과거에 그 저기 뭐야 하긴 아이디쉬 커피 같은 네. 루이싱 커피라고 해가지고 러깅 커피 미국에 상장되어 있었는데 회계 부정 때문에 상장 폐지했던 기업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기업이 아직 중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랑 최근에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나태를 냈어요. 근데 저거는 술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0.5% 미만인데 저거 저도 이번에 먹어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아침에 딱 들어가보면 품절이에요. 아 정말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이번에 휴가 때 추석 때 갔다 와가지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맛있대요. 맛있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생각했죠. 아 이거 아침에 출근 전에 이거 다 출근 이거 뭐 술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출근할 때 그냥 아휴 출근하기 싫은데 그냥 이거나 사과 잘 그래서 이거 나태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생각했는데 술에 취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뭐 마오타이 향은 나면서 뭐 맛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지만 왜냐하면 그 바이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향이. 그래서 소맥도 이제 마오타이랑 타거나 이러면 그냥 다 죽어버리거든요. 향이. 근데 없지됐든 저런 식으로 젊은 층에 어필하려고 많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소비가 중국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젊은 층에 속하려고 하는.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마오타이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희가 과거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바스리갈을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항상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시바스리갈 드시면서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우리가 대통령이 드시던 거라고. 그 기억이 제가 나이 어렸을 때. 네. 저도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바스리갈 누가 뭐 마신다는 사람 제가 주변에서 못 봤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아. 마오타이가 딱 시바스리갈 같은 이미지인 건가요? 그렇죠. 중국에서 약간 봤을 때 젊은 층보다는 지금 젊은 층 말고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자유시대가 열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할아버지 마시던 술 약간 이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아 이거 예전에 공산당 간부들만 마시고 우리 그 뭐 모태동 주석만 마시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가격대도 가격대고 이게 너무 이제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위스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바이주를 젊은 층이 막 그렇게 즐겨 마신다는 게 우리나라도 쉽지 않잖아요. 저게 접근성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접근성이 낮은 술로 낮추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기존 술은 굉장히 비싸지만 여러 가지 레이어를 깔아가지고 싼술도 좀 나오고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가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근데 정말 약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일단 중국도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중국의 유통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가장 첨단의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마케팅이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저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곰표 맥주? 그렇죠. 옛날 느낌과 이거 복고적인 거 이미지를 결합을 해서 오히려 빵 터지는 좀 그런 식의 마케팅들이 성공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마우타이는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가짜 술 문제인데요. 이게 심촌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술 파는 데가 많아요. 가보면 마우타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도 되냐 제가 공인에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사지 말라고. 면세점 가서 사라 무조건. 근데 막상 면세점은 없어요. 제가 면세점 여기 심촌공항에서 왔다 갔다 할 때건 귀국 면세점이든 다 보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디서 살 수 있을지. 사실 중국의 어떤 저런 식품이나 주류산업 같은 거는 항상 그 신뢰, 소비자 신뢰 문제가 그냥 가장 이렇게 좀 큰 장애물처럼 있는 거죠. 저거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소비경제 자체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도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마우타이에서 아무래도 돈이 많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본인들의 자금을 유용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자회사는 다들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학기술 투자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 창투사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그런 상업원들을 360억 원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느닷없죠. 지금 아이스크림 내는 것도 느닷없었는데 지난 작년에 그랬거든요. 웬 아이스크림? 이랬는데 그런 노력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건 또 왜 조성을 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계속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기술자립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런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는 지금 중국 정부에 좀 소구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어떤 그 제스처를 좀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번까지 한국은 국가의 관계가 적당한 거 그 하는데 그 che敢이나 부서적인 gefallen 게요? 그 하 cier 자세 beb Journal과 그런 balls 비 oils 그렇게 foil especially